네 이슈톡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식용파음류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 때문에 시키시끌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식용파음류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난 주말 사이에 불겨 불거진 이슈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오는 이슈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식용팜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팜류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팜류는 팜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식물성 유지 그러니까 기름인데요 식용유나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또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앞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식물성 기름의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류 생산업체들이 이제 내수에서 소화시키는 것보다는 수출을 하면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출용으로 많이 돌리게 됐고 그러면서 국제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서 내수 가격은 올라 버렸고요 그러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면서 이제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식용 팜류 수출을 중단해 버리면 결국은 국제 식용유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줄줄이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식품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팜유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 텐데 그럼 원가보다는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오리온 농심 뭐 오뚜기 롯데푸드 이런 식품업체 대부분이 이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당장은 재고를 활용해서 버티면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다수의 주요 식품업체들은 한 석 달치에서 넉 달치에 이 팜류 물량을 비축해 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팜류 공급 차질로 인한 충격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하게 된다면 결국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화장품업계도 비누나 크림 로션 등을 만들 때 이 팜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 이 팜류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팜류의 대체제를 생산하는 업체의 주가들은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어떻습니까? 제이씨 케미칼이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제이씨 케미칼은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디젤이나 중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원료인데 바이오 연료라고 하면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이씨 케미칼은 인도네시아의 팜류 공장을 직접 또 중공해서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원료인 팜류를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해서 정유사에도 공급하고 자신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번 이슈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식용유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송 홀딩스와 샘표가 역시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요 그 밖의 사조 대림이나 대상 홀딩스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인데 다만 원가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또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식품 가공에 식용유가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과자 또 쿠키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앞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원가 상승기에 이런 비용 부담을 얼마나 잘 전가해내느냐 어떻게 잘 해소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나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꼭 긍정적이긴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